안녕하십니까 도라현 성형외과 조재호 김중근입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원장님 오늘 감기로 뻗으셔 가지고 오늘 둘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우리 튼살? 튼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죠 튼살 왜 생겨요? 그 튼살? 여성의 출산 그 다음에 체중이 과하게 늘었다가 줄어들면서 남자분들도 그렇죠 남자분들도 흔하진 않지만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많이 노출됐을 때 아 그렇죠 그게 경우도 있네요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생기면 그냥 바로 치료합니까? 아니면 그냥 근데 이제 그 원리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일종의 흉터 조직처럼 그 안에 섬유조직으로 다 대체가 되는기 때문에 빠를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우리 여사들끼리 이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가지신 임산부 같은 경우에 튼살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때는 치료 못하잖아요 치료 못하죠 그래서 뭐 튼살 크림도 많이 바르시고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효과가 크지는 않으나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치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아기 낳고 낳고 나서 해야죠 그렇죠 아이 가졌을 때 자꾸 그 주변에서 먹는 거 권해 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럼요 평소대로 먹으면 되는데 나라마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귀하기 때문에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보신을 했었는데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뭐 더 많이 드실 필요 없다 골고루 그냥 잘 먹으면 되는 거죠? 잘 드시면 되는 거죠 햄버거 좋아하신다고 그냥 햄버거 막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적당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어떻게 합니까 치료? 튼살 치료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프락셀레이저 가복시 그 다음에 온갖 물리적 장비 다 시도해 봤는데 뭐 보톡스도 해 보시고 필러도 어떤 분들은 하시는데 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톤이 있어요 최근에 생긴 튼살은 붉은색을 띄고 한 5년 10년 지나면 흰색을 띄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한 갈색 사이에 흰색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 노출이 또 많으니까 노출의 계절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붉은색의 튼살의 초기에 막상 또 치료하기가 좀 그렇던데 그렇죠 오히려 그때 근드리면 예민해지고 더 진해지고 근데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생기자마자 치료하자 그렇죠 그때는 또 사실 잘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 색깔과 붉은색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얘짐은 오는 거죠 어쨌든 가장 효과 있는 치료는 결국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피부 조직이 손상이 나서 흉터 조직으로 성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원래 피부 조직으로 재생을 해주는 게 치료의 근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무기 줄기세포 재생인자를 그 밑에 깔아주고 보조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 치료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거 우리의 결론입니다 줄기세포 치료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전후 사진 이렇게 비교해서 나갈 건데 놀라운 사진이 있죠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제가 그 튼살 치료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뇌져 갖고는 안 돼요 뇌져 갖고는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재생인자 제품들도 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자기가 만들어낸 재생인자는 그 제품화된 걸로 따지면 한 100배에서 1000배 이상의 강력한 재생인자들이 줄기세포랑 그 줄기세포 그 성장인자 뽑아내는데 많이 아픈가요? 간단하죠 우리 병원에서는 너무 간단하고 시간도 짧고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방이랑 혈액에서 줄기세포 그냥 양쪽에서 뽑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줄기세포는 세 군데 있는데 골수에 있고 혈액에 있고 지방조직 내에 있는데 우린 전부 다 다루는 병원 아니에요 그렇죠 세 개 다 우리는 다 다룹니다 치료 추기는 어때요? 몇 번 정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흉터 조직을 정상 조직으로 만든다라는 컨셉이라면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줄기세포 재생인자가 들어간 다음에 충분히 피부조직을 재생하는 시간을 우리가 6주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6주 간격으로 5번 하고 평가하는데 놀라운 경우는 첫 주에도 변화가 있어서 가족들이 알아볼 정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다 만약에 튼살이 나는 별거 아니다 하면 또 별거 아닌가요 이게 치료할 안 오죠 별거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또 너무 신경이 쓰여서 꼭 치료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줄기세포 튼살 치료 방식이 있다는 거 김원장님이랑 같이 나눠봤습니다 김원장님이랑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